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이 시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시인데요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산골마을에 살던 85세의 할머니 나딘 스테어가 쓴 시라고 합니다 삶에서 누리고 싶었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시의 제목과 같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는 김해남, 발행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저자 김해남 선생님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43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2년 동안 투병 중에 이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면서 인생을 마치 숙제처럼 사느라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과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 중 세 가지의 이야기를 뽑아보았습니다 때론 버티는 게 답이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발체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던 2월 10일 바로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예비소집에 간다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선 언니가 대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연년생으로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소울메이트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언니가 떠난 뒤 한 달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마음껏 울 수가 없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슬쩍 방문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늘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언니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자꾸 언니 생각이 난다며 끝내 강원도 공장으로 내려가 버렸다 집에서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와 큰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 가슴속에만 언니를 묻어두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침울했던 그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해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있었으나 내 연습장은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으니까 역사학자가 되겠다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선택한 대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다른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였다 나마저 무너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 걱정 끼치는 일 없게 한 번에 대학에 붙는 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언니의 죽음을 견뎌내며 입시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이겨야 한다며 의자에다 끈으로 내 몸을 묶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버티는 것도 한계치에 이르렀는지 대학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몸은 고대인데 잠은 잘 안 오고 계속 체해서 먹을 때마다 구토를 했다 나중에는 이러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는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결국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에 과학시험을 보는데 세상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어떻게 버티온 1년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겨우 시험을 마쳤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버텨야 할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또 버티고 있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의 일이다 나를 무척이나 미워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 있었다 나는 레지던트가 끝난 후에도 국립정신병원에 남아 스태프로 일하고 싶었다 정신분석이나 사이코드라마 등 열심히 공부한 분야를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든 내가 이 병원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출신 학교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니까 방법이 없었다 이제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노력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인사를 받기는커녕 지나칠 땐 없는 사람 마냥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발로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뭐가 모자라 이런 대우를 받나 싶어 억울했고 차라리 때려치울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버티기로 했다 잡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견뎌냈다 스태프가 안 된다고 해도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 덜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런데 하늘이 나를 도왔는지 나를 미워하던 상사가 예기치 않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일련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니 거기서 배운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 전에 나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레지던트를 끝마칠 때쯤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대학 졸업 성적도 매우 좋았고 사이코드라마로 학계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상사와의 갈등은 조직에 들어가 일한다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며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낮추고 조직에 맞춰가는 적응력도 꼭 필요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며 기고만장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뒤로도 나에게는 버텨야 하는 날들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결혼을 깨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버텨내야 했고 마흔이 넘어서는 파킨슨병으로부터 버텨내야만 했다 그런데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구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무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수험생 시절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의과대학에 가지 못했을 테고 첫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 테고 결혼을 깨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고 병으로부터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버티면서 나는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나 애통한 일이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내가 죽어버려야 했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겐 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만약 버티지 않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다면 삶이 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사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티며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핏담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 잘 버텨내려고 한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문득 이 시를 읽으니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남편은 정말이지 나와 함께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다 밥을 그렇게나 오랜 세월 같이 먹었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웠던 걸까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곳을 싫어하는지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지 시시콜콜 묻는다 매일같이 만나는데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밥은 먹었어? 누구랑? 뭐 먹었어? 맛있었어? 쏙쏙들이 묻고 답하느라 휴대폰 배터리가 금세 달른다 그러나 결혼하고 1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남편이 나를 아는 줄 알았다 웬만한 일에는 일이 일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내게도 여린 소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이고 차분한 편이지만 실은 내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당연히 아는 줄 알았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몰랐다 내 가슴 속에 씨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색을 잘 안 했을 뿐 결혼하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남편은 그냥 내가 원래부터 통이 크고 대범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았단다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크다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같이 살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나는 너무 괜찮은 척했다 무엇보다 나는 남편이 설마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남편을 원망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에는 남편이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남편도 외롭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둘 다 생활에 쫓기면서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쉬고 싶어했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백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 더 이상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 의뢰 집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다 부끄럽지만 딴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남편만큼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었으면 했다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단다 남편도 밖에서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내가 먼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 셈이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결혼한 지 2주된 부부 2개월 된 부부 2년 된 부부 20년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커플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아니라 2주된 부부였다 왜냐하면 2주된 부부는 내 남편 오늘은 직장에서 뭐하나 내 아내는 오늘 뭘 했을까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관심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의 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20년 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는다 거봐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옆었네 또 잔소리하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를 수밖에 사람은 안 변한다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쌓이면서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아무리 안 변했다 치더라도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며 시력도 변하고 뱃살도 나오고 체력도 예전같지 않다 그러니 5년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같을 수가 없고 10년 전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나와 남편처럼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상처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남편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기를 몇 번 어느 순간 남편은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나의 일상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밥은 뭐 먹었어? 오늘은 어땠어? 괜찮아? 그 남편과 나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다 그 사이 변했지만 몰랐던 것들에서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어릴 적 상처까지 쌓인 이야기는 많았고 서로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자꾸 알려줘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는 대신 그 말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도 다 모른다 그런데 상대방을 어찌 다 알겠는가 나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지만 당신은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단지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는 동물 비행기를 몰고 도시 한복판의 빌딩으로 돌진하여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동물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동물 유산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구나 가족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동물 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동물 남들이 고통스러워 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 높은 지능을 남들을 속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동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다 살아갈수록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처럼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이웃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어선 안 된다 집과 집 사이의 담을 점점 더 높게 쌓아 올리고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도시 안에 외로운 섬 같은 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주의시킨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만약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배신당할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고립되고 외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남에게 속을 찌연정 불안에 떨며 지내지는 않아도 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속는 것보다 날마다 모든 일을 의심하며 불안에 떠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그러는 선생님은 사람을 믿으세요? 나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으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다 의심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정근근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러다 배신당하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믿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져 버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여행할 때 로마에 가면 좀도둑이 많으니까 가방을 도둑맞지 않고 싶으면 늘 조심하라고들 한다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내 지갑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의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갑은 지갑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지킨 지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행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범위의 문제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속이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이다 더구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무엇에든 유혹될 수 있고 욕망에 휩싸여 사리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치닫기 쉬운 내적 욕망이나 갈등으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바로 관계에서의 한계 설정이 그것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한계를 미리 설정해두는 편이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적정선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수 있는 만큼을 줘버린다 혹여나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곧 써야 할 돈인데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안 갚으면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라면 물음직이 내 모든 걸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도 자책을 하게 된다 자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차 소원해진다 이를테면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는다고 해보자 전화를 거는 순간 빗독촉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인데도 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친구의 입장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그럴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한계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머가 없는 사람한테 유머러스해지라고 강요해봐야 그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단지 친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부모라 해도 병수발을 해주는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폐를 덜 끼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프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욕심과 욕망이 충돌할 때 한계를 미리 설정해놓으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관계를 더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물론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기대를 저버린다는 건 당신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는 각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즉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 사이가 틀어진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진짜 친구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먼저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마음이 상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감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기준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 삶까지 망가질 것 같을 때는 미안하지만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보다 남을 더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진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 상처받아온 사람일수록 한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끝까지 사람을 믿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한계 설정인 것이다 한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